그래서 효윤이한테 다가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 말고 귀가? 지금쯤이야 이제 내가 효윤씨한테 말을 쉽게 걸 수 있었지. 그때는 아주 바빴어요. 효윤씨 머리하기도 바쁘고. 진짜요? 아무것도 없었죠. 아 그랬고 그랬는데 저는 나름 섭섭했어요. 친구인데 인사 안 해주고 해가지고 좀 뒤에서 그래서 욕하고 다녔어요. 아 나! 기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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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주는 누구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 다 보고 싶었어요. 보라씨는 어제 봤고. 어어 보라씨 어제 봤고. 아니 근데 약간 요쪽에 눈길이 좀 많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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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많이 봤어요. 고객님 이쪽을 잘 못 봐. 이쪽을 잘 못 봐요 지금. 아 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얘기해 진짜. 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짜. 아 다 신기해요. 아 귀가 빨개졌는데 귀 빨개졌는데? 저거 진짜 요건 약간 그쵸? 귀 빨개졌는데? 시심이에요. 회퍼리요. 회퍼리. 자 우리 3번. 몸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발사! 공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어느 날까지 파이팅을 하셔서. 파이팅을 하셔서. 네 알 수가 없어요. 오예 오예. 아! 아! 이using에 때 다진 videogames2 내가 트럭이다. 어우 내가 Surely다. 어우 와 잡아 잡아아 준비. 자 이제 그룹이 어우 칭신이에요. 이거도 совсем badges니까? 게임 방법은 간단하죠? 빨리 먹으면 돼요. 네. G6 중에 빨리 먹은 순서대로 1등, 2등, 3등대로 본인이 각자 팀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G6 안에서. 맞습니다. 솔직히 여자 6명이 모여 있으니까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할 때는. 안 맞는 친구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멤버도 있을 거고. 보라는 예원이를 저도 보라는 피하면 돼요. 야 너 좀 남을게.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돼요. 네. 수박 하나 드시고요. 하나씩 드시고요. 거의 기계식으로 드셔야 돼요. 준비. 시작. 빨리 갈게요. 야 예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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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이머는 수박이 좋아가지고 계속 수박 드시고 있구요 우리 러시아이머는 수박이 좋아가지고 계속 수박 드시고 있구요 우리 러시아이머님 자 이렇게 해서 1위 써니 2위 명원 3위 주영희 자 그러면 1등으로 우리 써니가 자 선택! 저는 그럼 수지 아 지난주 수고했네 지난주 자 이제 러시아이머 휴양이 자 그럼 자연스럽게 보라 주영 자 이제 다리를 그대로 육식스란 절투를 가지시구요 우리 남자친구분들 남자분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됩니다 네 자 조건 준비 금리세게 조건 금리되게 조건 금리세게 최선 더러워! 더러워! 으아 overhe 강아 이거 뭐야? 강아 이거 뭐야? 강아 이거 뭐야? 화이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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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기 이른바기 이른바기